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타히먼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한 사람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하나 더 만들었구요 여자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어딘가 옮기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리억세스 받은 메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히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퀵셀 브릿지를 설치를 해라 퀵셀 브릿지를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한 개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익스포트까지 해 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 메타히먼 크리에이터 할 때 이미 언리얼을 까셨겠지만 언리얼 버전이 4.262 버전 이상이어야 되고 그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로드를 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그 퀵셀 브릿지 이거를 하라고 하면 이거 누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퀵셀 사이트에서 아직 안 가지신 분들은 이거 다운로드 포 프리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브릿지라고 하는 앱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거 설치를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설치하신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계정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웨타히먼 크리에이터를 하셨으면 당연히 이제 그 계정을 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계정을 이제 에픽 계정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유니티에다가도 할 수 있고 뭐 블렌더 이런거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리얼에도 할 수 있는데 언리얼에 대해 하는 걸로 선택을 하잖아요 계정을 그러면 이 퀵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3d 모델들이 있는데 그걸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언리얼에 엑스포트 하는 걸 선택을 했구요 그러면 이제 단점은 언리얼하고 마야만 엑스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언리얼에 엑스포트 하는 것만 보여드릴 거고 이런 에셋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조금 다양한 도구를 써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유니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3d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죠 블렌더를 쓰겠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 그 블렌더나 유니티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브릿지 통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설치를 하시면 어떤 앱이 나오냐 하면요 여기 브릿지라고 하는 이 앱이 나옵니다 이 앱에 지금 제가 이제 그 등록을 해서 카운트 세팅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언리 미티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구요 물론 이제 다운로드 뭐 퀵셀 믹서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브릿지에서 이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3d 모델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훌륭하고 멋있는 거 되게 많은데 이중에 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하고 계정을 동일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에픽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퀵셀 브릿지에도 제가 만든 메타 휴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 휴먼 50개 프리셋도 있거든요 딱 보기에도 감이 오시죠 여기 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 이걸 누르시면은 이건 프리셋이죠 기존에 있었던 50개의 프리셋을 이렇게 보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것은 마이 메타 휴먼 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람 여자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하나 라고 하는 인물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이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이름으로 붙더라고요 타로 하고 하나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지금 타로는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익스포트 하는 과정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트 MHC가 뭐냐 하면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에서 이걸 누르면은 메타 휴먼 크리에이션을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걸 편집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메타 휴먼 그 기다리고 커넥트에서 편집할 수 있는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지난번에 한 거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진행될 거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면 MHC를 오픈해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편집될 수 있다는 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퀵셀 브릿지 아 네 이거네요 하나가 MHC 눌렀을 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리졸루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1K, 2K, 8K까지 근데 8K 하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로드하는 것까지 언리얼 엔진에서 돌아가는 것까지 보여 드리는 건 2K로 하겠습니다 2K 선택하고 다운로드 누르면요 이제 모델을 제너레이션을 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시 포즈하고 있다가 다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제너레이션이 좀 오래 걸리는데 끝나고 다운로드가 열심히 돼서 99%, 100%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 이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익스포트를 할 때에는 익스포트를 할 때 설정을 해 가지고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다운로드까지 끝났죠 익스포트 나왔습니다 익스포트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언리얼로 보낼 건지 이런 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익스포트 설정이 나오죠 다운로드 세팅도 있고 익스포트 세팅도 있죠 다운로드 세팅에서도 들어가보면은 뭐 텍스처는 뭐를 다운로드 받고 모델은 뭐를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거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있는대로 기본 세팅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다 다운로드를 받았고 익스포트는 이제 여기 익스포트 세팅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지금 언리얼 엔진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언리얼에 엔진 버전하고 플러그인 로케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언리얼 엔진 설치를 하시면 언리얼 엔진에 엔진하고 플러그인 디렉토리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설치하라고 여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면 인스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저는 이제 언리얼 밖에 안 되는데 언리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마야, 유니티, 블렌더, 후딘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곳에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니티 이런 거 선택하면은 여기 쓰여 있죠? 유니티에서 에셋 임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커스텀 패키지 가져올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유니티 강의할 때도 했던 건데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어디를 내비게이션 하면 되냐 하면 메가 스캔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서포트 플러그인 유니티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 플러그인 설치하는 위치에 이게 이런 디렉토리가 생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메가 스캔스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임포트를 하시면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안 해봤으니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블렌더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이제 플러그인 설치할 수 있거든요 저는 플러그인 설치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제 익스포트 자체가 블렌더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 수 없이 그냥 언리얼로 가겠습니다 언리얼 됐고요 다시 돌아가서 익스포트는 간단해요 그냥 익스포트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2K 모델 다운로드 지금 하나가 됐을 거예요 익스포트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에러 떨어질 거예요 왜냐 지금 언리얼 엔진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언리얼 엔진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픽게임 런처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언리얼 엔진이 시작이 되면서 언리얼 에디터가 떠요 이렇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포즈 했다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에디터가 떴고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메타 휴먼 테스트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새 프로젝트 아무거나 이 중에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걸로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열기 이제 뜰 거예요 이것도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뜬 화면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그 프로젝트고 사실은 제가 언리얼을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리얼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에디터에 뭐 에트모스피어리 포그 안개 이게 플로어 그다음에 이게 라이트 소스 빛이 어디 있고 플레이어 스타트는 여기서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메타 휴먼은 어디에 생성이 되냐 하면 제가 이전에 하나 만들어 봤더니 여기 추가 임포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더라고요 이거 누르면은 더블클릭하면 여기 타로라고 있죠 타로 이게 아까 제가 남자 만든 거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만 남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BP 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여기 지금 모양이 지금 렌더링 안되고 있습니다만 얘가 그거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익스포트를 하면 여기 하나 더 생기겠죠 타로 대신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타로가 여기 있으니까 타로 대신에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스포트 네 익스포트 하고 있죠 익스포트 투 언리얼 엔진 석세스풀이 됐다 그리고 임포트를 지금 언리얼 엔진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에러가 났거든요 그때 이제 언리얼이 엔진에 설치된 플러그인이 모자르거나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에러가 나오는 거라서 그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알아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잠시 또 포즈하겠습니다 네 다 끝나서 임포트가 됐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하나라고 생겼죠 지금 이 하나에 들어가면 아마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만드는 여기가 여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디, 페이스, 피메일, 피메일 헤어, 메일 헤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걸 구성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디나 이런 식으로 텍스처, 베이스, 컬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언리얼 잘 몰라서 하여튼 이게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해서 이 안에 액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고요 이거를 더블클릭을 하면 하나를 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언리얼을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나중에 언리얼 공부하고 나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임포트가 된다 다운로드 받아서 언리얼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집어넣은 거를 활용해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 이제 끌어다 놓으면 될 거 될 줄 알았는데 제 노트북이 이게 맥북 에어 M1 버전인데요 이게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하고 궁합이 잘 안 맞는지 컴퓨터를 바꿔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만든 메타 휴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데서 집어넣어서 쓸 수 있다 거기까지 확인이 된 거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메타 휴먼 잘 만드셔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트북